이준석 씨 문제입니다. 어제 다뤘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이준석 씨가 신당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12월 초에 선언하고 나섰을 때의 마감일이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까지 신당을 창단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 힘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12월 27일 날 탈당하기로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입으로 12월 27일 날 내가 탈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11일 날 여름 기사입니다. 12월 27일 탈당 천하용인 본인의 이제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의 다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죠. 12월 27일 날 탈당 이후에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이러면 악하고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내가 12월 27일까지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죠. 그러나 사기가 조작이 여러분들 강처럼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거둬들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양반이 12월 27일이 본인이 탈당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날이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큰 변수가 생긴 것이 비교적 여러분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연체도 있고 동시에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척을 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 항상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동훈 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굳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고 김기현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씨가 한참 손아래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유한 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휘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인이 이제 땡깡을 뿌릴 때도 없고 뭔가 이렇게 기댈 때가 없어지고 버린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12월 27일이 이준석 씨가 여러분들 탈당하기로 결정한 날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동시에 김기현 전 당대표의 여러분들 그냥 사퇴에서 가장 여러분들 크게 타격을 받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이준석 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다 공개를 했거든요. 27일 날 탈당하겠다. 27일 날 탈당하겠다. 모든 신문일이 다 데스터빌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음 다음 날 과연 이 젊은 양반이 탈당을 하겠느냐.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인물도 없고 그다음에 조직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본인은 내색을 하지 않고 부르는 모든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있지만 자못 초조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씨가 먼저 이준석을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씨도 여러분 잘 봤을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이준석을 만나고 이런 사퇴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난과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잘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 접선하는 순간 그걸로부터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김기현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준석 씨를 마지막에 만나고 나오면서 당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손실인 거죠. 이제 본인이 먼저 제스처를 시켰네요. 한동훈이 만남을 요청하면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만들어준 당대표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는 여러분 뭡니까. 추대해서 여러분들 옥립한 여름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사실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김기현 씨가 오랜만에 이제 공식적인 석상 국회에 나와 가지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할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아마 많은 일들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덕담을 했네요. 어쨌든 참 이 김기현 전당대표는 예상치 않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준석 씨를 만나고 오면서 엄청난 여러분들 손해를 정치적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뭐 한동훈 씨가 잘 알 텐데 이준석 씨를 왜 만나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 어제 보시게 되면 참 잘 분석한 월간조선의 박희숙 기자의 여러분들 기사죠. 현역위원 20명 그다음에 본인의 여러분들 직계에 속하는 천하용인 4명 전혀 여러분 미동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지 기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장례를 대단히 어둡게 본다. 12월 27일 날 과연 이준석 씨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마는 그날이 되면 또 본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